제 2막 역사상 유명한 스위스 동맹이 체결되는 대목을 루시니는 이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힘을 들여 작곡했다고 한다. 무대는 해질 무렵 루제론 호수를 굽어보는 리트리우의 언덕 사냥꾼들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고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에 저녁의 감사 기도를 올린다. 악보사 사냥의 무리에 손자 떨어져 나온 합스부르크가의 공주 마틸드가 아르노르를 찾아 시름에 잠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다. 지금 마틸드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아르노르의 모습뿐. 마틸드는 곧 나타날 아르노르의 가슴 설레이면서 로만스, 어두운 숲을 노래하며 아르노르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에 잠긴다. 어두운 숲, 황폐한 불모의 땅이여. 나는 빛나는 궁전보다 너희들이 더 좋다. 내 마음의 편안함이 돌아오는 것은 태풍이 몰아치는 산 꼭대기. 그리고 내 비밀을 아는 것은 산 울림뿐. 내 걸음에 빛을 던져주는 저녁의 별빛이여. 내 안내이니 띄어다오. 악보오. 거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르노르가 나타난다. 마틸드의 쓸쓸함과 슬픔은 기뻄으로 바뀌는데, 마틸드와 자기와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르노르는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까 해서 마음 놓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중창, 당신은 내 영혼에서 비밀을 빼앗아 갔습니다. 악보 6 악보 6을 노래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이 곁에 있으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여 아르노르를 안심시킨다. 그때 사람이 다가오는 기미가 보이자 마틸드는 재회를 약속하고 급히 퇴장, 나타난 것은 철저한 애국자인 텔과 바르텔의 두 사람 마틸드와 아르노르의 달콤한 미러를 들은 두 사람은 아르노르에게 조국애를 설득하는데 아르노르는 그녀와 둘이서 이 땅을 떠나겠다고 까지 말함으로 텔과 바르텔은 그의 아버지 메르크탈이 제스 레르의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밝힌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늙은 아버지가 죄없이 살해당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마틸드 한 사람의 매력에 묶여있던 아르노르의 마음의 사슬은 한순간에 끊어지고 만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는 아르노르의 마음은 격렬한 후회와 복수의 불타고 세 사람은 스위스 해방운동에 신명을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한다. 악보 7 이때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다가온다. 울리, 시비츠, 운타발된 각 살림현의 사나이들도 곧 제스 레르에게 반기를 들고 봉기하려는 준비 모임이 열린다. 텔이 대략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자 처음에는 동요도 있었고 이론도 나왔으나 텔의 진지한 설득과 그들이 존경하여 왔던 메르크탈 노인이 살해되었다는 비통한 사건 등으로 일동의 교리가 굳어진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텔 등 3인을 중심으로 3중 남성 합창으로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까지 압정에 저항할 것을 맹세하고 무기를 들자는 용감한 외침을 반복한다. 격렬의 라디오에서 피해 주문합니다. 격렬의 라디오에서 CPU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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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